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바로 두번째 2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번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역대 최대폭 20%의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연말에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는 어떻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휘발유 가격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절로 나오는 상황까지 왔는데 오늘 새벽에 WTI가 7년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네, 일단 유류세 인하가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내년, 다음 달 12월이죠. 11월 12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일단 대략 5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가지고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보시면 휘발유가 일단 164원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경유가 116원, 그 다음 LPG가 40원이 지금 내려가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숨통을 틀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단 LNG, 우리가 쓰는 각종 버스라든가 이런 데 공공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들도 일단 관세에 대해서도 동결하고 그 다음 인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에너지 관련된 물가를 현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뭔가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고 연말에 또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 내수 활성화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우리 또 가계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비용들, 즉 이약에 대한 가격이 역시 가장 큰 가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유류세라든가 가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조금 더 그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부문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물가 안정 대책을 가지고서 충분히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서민 경제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가격의 경제에 대해서 안정을 시키려는 것이 제 정부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지난번에도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그 유류세 인하라든가 이런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하가 여러 번 있어 왔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특히 역대 최대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이런 추세는 더 갈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 주식시장으로 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수 소비 이런 돈들이 내수 소비 쪽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좀 이런 것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인데 어느 쪽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미묘한 입장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하고 물가 상승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올해 들어와서 이런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 추이를 보면 지금 거의 한 4월부터 해서 2% 넘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즉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생산 물가 자체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소비자들이 또 거기에서 물가를 체감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가지고서는 지금 정부는 딜레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세금을 줄여가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또다시 물가를 건드리게 되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11월에 분명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거의 예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믿고서 지금 간다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과격하게 상당히 세게 지금 나갔다고 보는 거죠. 즉 소비자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됐을 때 사실은 경기 방어주 부문에서는 잠시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쪽 부문을 해가지고서는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눈을 돌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우저가 이렇게 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